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희입니다. 오늘 3월 초하루 우리 BTN 불교TV 무상사 법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 큰스님이신 성우 큰스님께서 외부에 일정이 있으시고 해서 원래 초하루 법회를 항상 큰스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보고 대신 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하신 법회라 제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이 되네요. 무상사에서는 이렇게 다른 강의나 뭐 이런 걸 좀 했었는데 법회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초하루 법회니까 신중기도 하셨습니까? 네. 원래 이제 초사일까지 신중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고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 우리 절에서는 보통 초하루서부터 초사일까지 이제 신중기도 이 월초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에 무사 평안하게 다들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주로 뭐 좀 강의들이 다들 어려운 강의들 위주로 했죠. 뭐 화음이나 뭐 중론 그다음에 이제 선불교에 관련된 선문염성 이렇게 하고 해서 생활본문이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실용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동국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스님들도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하는 그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강의가 종교지리학 특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종교지리학. 이거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교수인 제임스 럽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파워 오브 플레이스. 장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그 남학인 그 형산을 연구를 했어요. 서양인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지순례 할 때 성지. 성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동쪽에는 태산이 있고 뭐 곤륜산에서부터 중국도 이제 성지들이 유명한 그 저기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곳에 그 산을 연구를 쭉 해봤더니 불교 뭐 도교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봤더니 특별한 산에 특별한 그 성지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성지가 아주 그러한 산에는 도교가 들어가면 도교의 성지가 되고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의 성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 경주나 뭐 안동도 예전에는 굉장히 엄청난 불교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또 유교가 또 그렇게 중심이 되듯이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 그 장소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풍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중국으로 바람풍자 물수자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펑슈에이 중국어로 펑슈에이 펑슈에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산임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해놓은 이런 개념들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양인들의 눈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질이 그러면 이제 미신이다. 미신이냐 과학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그런 논란이 벌써 저기 초월해 있어요. 이미 벌써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백화점 할 때 어디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올려서 에스칼레이터는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해서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뭐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가는 곳마다 아주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철 딱 나오면 딱 이렇게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발전한다면서요. 그거가 미국에서 생긴 커피 전문점 아닙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중국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장풍득수의 줄임 말이에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치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치면 안 되니까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등 뒤에는 병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좌측 우측으로는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좌측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 그래서 앞쪽도 텅 비어있는 것보다 반드시 안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있는데 책상이 있잖아요. 내가 앉아있고 앞에 손님이 있으면 둘이 앉아서 이렇게 상이라도 놓고 있어야 차를 마시면 격이 있지. 맨바닥에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산이라고 해요. 책상 안자 써가지고 앞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산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의 마음이 이 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도인들이 태풍이 불면 태풍을 나는 맞는다. 이게 이제 도인이고 부처님입니까? 피하는 거죠. 그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님이 풍수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풍수라고 하는 용어는 몰랐을지 모르나 땅을 고르고 하는 택리. 택리지라고도 책도 있잖아요. 땅을 고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한 이치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법회에 오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자리를 잡습니까? 카페에 들어가시면. 문 열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앉아요? 저쪽에 벽 쪽에 전망 좋고 고르시죠? 여러분 풍수지리 고전 저서를 외우셔서 그렇게 합니까? 청호경, 금남경, 명산론 책 보고 그렇게 하세요? 본능이에요. 문이 들고 나면 바람이 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곳부터 이렇게 찾아서 앉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맨 뒷부터 앉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본인 나름대로 택지를 했는 선택이죠. 뒤에 있으면 앞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뒤에 쫙 서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대학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복학생들, 남학생들은 저 벽에다 쫙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렇죠? 복학생들은 우리 재미삼아 그랬어요. 노론 벽파냐고. 벽에 기대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절에도 행자님이 맨 앞줄에 쫙 있어요. 뒤에가 이제 뒤에가 뭔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하판이 앞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방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애를 뒤통수 보이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애가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장님은 한 명도 없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사장님은 저기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애가 누구세요? 이러면 뒤통수가. 그러니까 뒤에는 막아줘야 되는 거죠. 병풍처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의 사찰을 가보십시오. 산을 짊어졌다. 등에 산을 짊어졌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여기 강남 같은 경우는 산이 말이죠. 저 송리산에서 거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백도대가리 쭉 내려가다가 송리산에서 거꾸로 올라온 산이 저기 밑에서 용인에서부터 광교산, 청계산, 관악산, 강남의 대모산 전부 다 우면산 다 역류해서 올라온 거예요. 송리산에서. 그리고 저 강북에 있는 남산까지 내려오는 산들은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산이에요. 족보가 달라요. 중시죠. 족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온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은 전부 다 산이 밑에서 올라온 산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면 힘이 세겠죠. 그렇죠.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또 뭡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밀고 내려온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친구 따라 강남 간 겁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됐어. 그냥 떠밀려가지고 등 떠밀려서. 그렇죠? 강북에 있는 터는 원래 내가 자수성가 하는 터죠. 내가 이렇게 딱. 내가 정식으로 내려온 터죠. 여기는 밑에서 거꾸로 밀려서 올라왔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면 산을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산들은 쭉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압구정까지 쭉 한 줄기 오고 청담으로도 한 줄기 가고 봉원사 있는 쪽으로도 한 줄기 가고 용맥이. 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티역이 있죠. 거기 보면 지대가 높죠. 거기 언덕배기가 있었다고요. 한티라고요. 이렇게 높았다고요. 다 산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한강이 보이죠. 뒤에서 산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강변에 있는 강남의 한강변에 있는 집들은 전부 한강을 보고 있는데 북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전통적으로 남양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남양이 좋은 거는 왜 좋습니까? 겨울에 일조량이 길고 여름에 덜 덥고. 그렇죠?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한강을 보려니 남양보다는 한강을 봐야 될 거죠. 한강 보이는 쪽은 다 좌향을 북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다음 동부터는 다 남양으로 만들어놨을걸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을 등을 졌으면 산이 오는 방향에 이제 집을 쥐어서 봐야지. 산을 거꾸로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맞잖아요. 산이 앞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산을 등에 짊어져야죠. 그걸 배산임수라 그래요. 이게 이치가 똑같아요. 제가 요즘 강의하다가 지도들을 보여드리고 인공위성 지도가 많으니까 쭉 다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강의할 때는 그걸 보냈어요. 라오스의 시골에 있는 한 불학을 항공 촬영된 걸 딱 찍었는데 정확하게 그냥 수맥이나 골바람 치는 데는 안 짓고 그 앞에 용맥이 내려와서 산이 딱 내려왔는데 바글바글바글 살아요. 그 수맥이나 골풍 부는 곳에는 밤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론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서 풍수는 미신이냐 과학이냐가 아니라 풍수는 그냥 본능이다. 여기 들어서서 앉으실 때 앞에 계신 분은 가까이서 봐야지 하니까 여기 오신 거고 저쪽으로 옆에 앉으신 분은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야지 한 분이고 저쪽에 계신 분은 나는 뒤에서 다 봐야지 해서 뒤에 계신 분은 다 입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듯이 각자의 용도와 제게밖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뉴욕의 뉴저지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초니까 초하루 보패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신중 기도도 하시고 하니까 뉴욕에서 제가 2022년에 뉴저지에 가서 타너스님의 미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보 선생의 정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온 세상이 불기운이 심해져서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그래서 이 지진 화산대가 활성화돼서 전 세계가 앞으로 지진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난다는 걸 맞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불의 시대, 법학위원에서 말하는 화택이 되는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전 세계가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김일보 선생의 정혁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좀 해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뉴스에 있어서 지진 나자마자 바로 저한테 묻자 왔어요 우린 밤이었거든요 뉴욕에는 지진이 안 났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의가 중단되죠 TV 보셨습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아주 굉장히 강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내일이 아닌 듯이 잘 몰랐죠 별 관심 없이 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데 뉴욕에는 지진이 잘 안 나니까 남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렇게 뉴욕에서 지진이 크게 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앞에 얼마 전에 대만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나라들 그 다음에 괜찮은 도시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뉴욕에서 지진이 저렇게 한 번 나고 나면 아마 전 세계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랐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신중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뭐 우박이 내리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덜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일본에 한 번 갔었는데 호텔에서 땅이 막 흔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건 늘 있는 일이라 3. 몇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었어요 어제 지진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잠깐 그랬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땅이 움직이고 이런 게 환란이 있고 기후 재앙이 있고 하니까 저절로 전 세계가 명상의 붐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될 때 불안 공포라고 하는 게 어느 것보다 무섭죠 이게 본진인 건지 또 크게 난 지진하고 같은 건지 일어날 때마다 놀라게 될 텐데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 큰 기도고 기도를 해서 무심에 들어가는 처음에는 발언을 하되 발언에서 쭉 들어가면 산매에 들어서 무심에 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무심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발언하는 것과 다른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이제 가피가 생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뭘 하나 목적으로 해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A를 목표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B나 C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A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과보도 이수과라 그러잖아요 내가 A를 했는데 A를 했는데 결과물은 B와 C가 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머리를 톡 때렸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머리를 톡 맞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뿌리에 넘어진다든지 애가 다친다든지 이렇게 다를 잊자 익을 숙자 그 결과물이 다르게 익어서 나한테 온단 말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인과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이수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여기 앞에 불상의 부처님 청소를 봉사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난답니다 부처님 상호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의 법당을 청소하고 하면 다음에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예뻐지게 태어난다 이수과 아닌 겁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 얼굴을 닦아주시지는 않고 내가 예쁘게 태어난다 이게 이수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보살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보살님 영공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도 하고 계시고 요가도 하시고 하니까 그 루틴, 일상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심으로 견디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오면 사람이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이 있다 한들 설사 지구가 막 여러분 종말이나 심판 이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탄어스님이 지구는 운명이 반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환란이 와도 새로운 세팅이 되고 개백이 새로운 후천 개백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 한 거는 예언을 해서 맞추고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전 대중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바세계의 우리 중생들이 항상심을 놓치지 말고 무심부동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받아들이셔서 정진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화두를 딱 들고 나누면 연불을 하시거나 경을 독경하는 사구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되면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당했다 그럼 내 옆에 지금 환란이 당한 분 있으면 내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어떻게 십승지를 찾아가지고 어디 재난이 없는 곳으로 찾아갈까요 타노스님은 정감록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냐 환란이 나는데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좋은 데 가서 숨어가지고 재난을 피하는 그것도 사상이냐 그런 사상이 아니다 이거죠 예전에 재미난 말씀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은사스님이 내진 설계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집 한 채 지을 값을 내진 설계로 막 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상자스님이 그러셨대요 스님 다른 분들 집 다 무너져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고 예를 들면 지진이 나서 같이 쭉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면 어차피 갈 거 이번 생 한 번 그냥 같이 저승동기가 좀 많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내가 다행히 안 죽고 있으면 그 옆에 힘든 분들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어디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한 생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한국 불교는 지금 뭐 천도제 불교다 지금 뭐 하느냐 이러는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인도네시아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2004년인가 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떴는데요 우리 절에서 우리 절이 복위가 돼서 49제를 지내줬어요 그 영가님을 불러서 그러면 그 영가님이 그걸 들으실 수 있을까 아휴 여러분 영가님은 몸이 없잖아요 언어문자를 초월해서 부르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도제 예를 들면 이러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 때 몽고에 침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가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고 6.25가 있고 이랬을 때 그분들의 영령을 영가님들을 천도를 잘 해드리면 그분이 또 이 세상에 다 환생해서 오잖아요 윤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이 없고 원이 풀리고 천도가 잘 돼서 와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래도 좀 평화롭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불교가 천도제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지진이 적게 난다고 탄원스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잖아요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좀 고통을 덜 당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구호도 해드리고 스님들은 죄를 지내드리고 어떻게든 원혼이 되지 않게 달래드리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지금 혼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백이라고 우리는 영육이 하나로 돼서 살고 있어요 몸 육체하고 말하자면 마음 정신이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몸에서 한 물건이 떠나 나가죠 그걸 이제 정신이라 그러고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혼한 실체가 있는 것 같아서 무화에 위배되니까 좀 안 맞는 말이지만 뭔가 한 물건이 있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 한 물건이 그렇죠? 그런데 그 영육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간 거를 혼이라 그러고 몸에 남아있는 걸 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는 어디다 제사를 지냅니까? 혼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을 어쨌든 이제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백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따로 가죠 그렇죠? 추석 되면은 차례 지내고 또 산소에 가서 묘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영육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부불리가 됐으니까 혼은 부르면 언제든지 휙 날아올 수 있지만 백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가 백을 불러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혼에 지내는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유교에 공부를 하다 출가를 했고 우리 집안이 아주 유교 집안에 뼛속같이 그런 문중이 있고 이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들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저 강가에 어디 뿌려달라 그래요 그렇죠? 나 은성스럽다 내가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제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쩌냐면 보통 화장을 해서 이제 뼛가루가 된 유해를 이렇게 뿌려드리면 자손들이 거기 찾아옵니다 뿌린 데를 찾아와요 어머니 가신 곳이다 그래서 그게 더 서글픈 것 같아요 맞죠? 이게 그냥 그게 오히려 막 산에다 뿌리고 물에다 뿌리고 이러면 사실 물에다 뿌리는 건 불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자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벌초해놨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는 본 산소나 뭐 이렇게 모셔놓은 낙골당이나 이런 데는 잘 못 가도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가고 싶잖아요 자제분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한 번씩 가서 세상이 힘들고 할 때 가서 그냥 거기 가서 혼은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어머니 계신 곳이다 아버지 계신 곳이다 가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우면 그 뿌려놓는 데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그다지 권장할 만한 게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조그맣게 화장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와서 과일이라도 하나 음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셨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부모님이 집인 바깥에 어딘가 계신 분들은 지금 떨어져 계시니까 부모님이 와서 바로 도와주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가님이 되셔가지고 좋은 법당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분이 저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잘 천도가 돼서 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쑥 와서 도와줄 수 있죠 해암 큰스님이 그랬어요 영가 도움은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노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자제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면 그래도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경로당이나 양로원에 계신데 아들이 와서 대중공량도 좀 내고 자꾸 찾아와서 그러고 나면 그 어머니가 양로원 경로당에서 조금 약간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 좀 권란이 생기잖아요 자꾸 제사를 지내주고 조금 하면 저승에서도 좀 권위가 살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도와주셔도 같이 계셨던 영가님들도 야 저 집 자식 위험타 좀 도와줘라 이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가님 도움을 조금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안 지내는 것도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건데 좋은데 부모님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걸 너무 안 지내면 말이죠 여러분들 무속인들 구다거나 이런 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온갖 공부를 다 해봤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손이 가시손이라 인연이 안 닿는다 이거예요 도와주고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을 대면 내 손이 가시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자꾸 제사도 지내드리고 그래도 뭔가 저기를 해서 해야지 아무 인연이 없는데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도 묘소 본능이다 했듯이 이것도 본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어디 계신다 그러면 살다가 마음이 적적하고 할 때 거기 가서 정종 한 잔에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나서 그렇게 절하고 인사드리고 넋두리도 한 번 하고 눈물도 한 번 흘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머니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 번 나누고 아버지 저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아버지가 계신다면 차나 한 잔 마시고 소주나 한 잔 드리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내 편이 없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도 감천한다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딱 얘기도 했는데 좋은 입지를 골라서 불교는 내렸습니다 불교 풍수하고 유교 풍수하고 조금 달랐어요 유교는 묘짜리 잘 써가지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문중 잘 되는 거 위주로 했는데 불교는 이렇게 제일 좋은 법당을 만인이 공유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제가 공익풍수고 대승풍수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터를 스님들 요사체로 안 쓴다 제일 좋은 터를 대웅전이나 선언이나 기도처로 딱 만들어놓고 스님들은 그 옆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되면 새벽에 되면 4시가 되면 똑같이 평등하게 오셔가지고 좋은 땅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게 해준 게 우리 불교 풍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산기운과 자연의 이치를 잘 터득하게 되는 그런 평등성을 구현해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는 여러분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어요 기신론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건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등한 것들이 있어요 분별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어요 근본지가 있고 근본지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지만 차별지에 있어서는 낱낱이 또 각자 각자 다 달라요 여기 비루자나 법신 한 분밖에 없지만 낱낱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각자 달라요 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별지로 각자 각자가 다 나누어져 있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가 있겠는데 이거를 평등하게 쓰는 방법을 잘 만든 게 우리 한국 불교의 힘이다 제일 좋은 땅을 큰 스님들이 다 딱 잡으셔가지고 도성국사 무학대사 그 이전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작율사 진표율사 이런 분들이 좋은 명당을 다 딱 만드셔가지고 내 개인 쓰는 용도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서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게 한국의 사찰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 내가 좀 밖에 가서 시련이 있었다 실패를 했다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서 한가소원을 이룰 수 있다 진짜 좋은 터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치 아까 말했던 성산 종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차별되어 있는 것들을 평등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이치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합동천도제도 너무 좋은 거죠 각자 각자 집에서 천도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해줄 수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대중들이 함께 법음을 동시에 하고 부처님에게 같이 공양을 하고 여법하게 법공양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평등한 어떤 우리 불교의 좋은 추모의 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도 말이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부모님 안 만나고 지내야 되는 게 속세를 좀 절단을 하고 처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우리 스님네도 말이죠 속세 출신이에요 속세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머리 깎고 가사장삼 수화하고 태어난 스님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공부하려면 좀 세상계 인연과 좀 끊을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대만에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스님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신중기도를 맞이해서 그 초하루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불교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중국에는 그 땅을 잡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도교에서 많이 기원을 했지만 우리는 한국의 불교에서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 발전했고 그걸 모든 사람 대중들이 좋은 땅을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제 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유교도 털을 잡고 향교나 서원이나 이렇게 좋은 곳을 해서 많이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신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 만큼 내가 받은 보은으로서 조상님께 하고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든든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너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시는 분 많죠 영공으로 그런 분들 마음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관련된 분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그리고 세상은 아까 지진 얘기도 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 불심의 마음으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벗개보다 크다 그래서 다 한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모아서 협심을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옆에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면 세상을 위해서 좋은 그런 기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에 큰 스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감사했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봄의 꽃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정진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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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